오전 중에 조금 돌발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여기 참석하신 분이 이렇게 좀 토하고 그래서 보니까 뇌출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119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래도 빨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3시간 전으로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서 뇌출혈은 확실한데 이렇게 아무 일이 없도록 의식도 다 완전하게 주고 장애가 전혀 없이 회복이 됐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다들 좀 놀라셨죠?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긴장이 되고 좀 다들 좀 불안하죠? 오늘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주변에서 회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계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회계할 수 없어요.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계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 보금 5장 32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계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계를 시켜주실 때만 회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는 자꾸 사람 보고 회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계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라는 게 뭘까요?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포괄적으로 뜻이 아주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내어버리는 것도 회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회계라고 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도 회계라고 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회계라고 하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두고 순종을 하는 생애로 변화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계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행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약 두세 가지의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급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시작이 되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받는 상급은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치료가 급속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는 상급이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회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축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원 2장 21절에 대한 주석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 순정하는 것은 현세의 축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새 땅에서의 영생으로도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불행을 일으키고 죄를 계속 짓는 모든 자를 땅에서 뽑히게 만든다. 이 지혜의 목소리에 순정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계시키실 때 아주 이 회계를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참된 회계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회계는 한 번 시작을 했으면 아주 끈질기게 나아가야지 돼요. 만일 회계를 시작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어버리면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회계를 시키시려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끄실 때 처음에는 반응을 나타내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상급도 받고 그리고 일이 좀 잘 풀어지고 그러면 그만 회계를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그 중단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과 22절 의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은이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하다 마는지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 내가 이제 도박을 그만두어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굳게 결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도박을 그만두게 되면 세 가지의 상급이 이르러 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죗된 행습이나 악습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이 마음에 아주 깊은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버리는 것을 회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 틀림없이 이르러 오는 것이 마음에 아주 깊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초로 배운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자마자 가장 깊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평안이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깊은 평안이고 거기에 쌍둥이 형제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져요.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들의 몸에 있는 질병을 급속히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사할 때 아주 기쁜 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취직 시험을 봤는데 취직 합격했다고 문자가 띠리릭 왔을 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 밥 먹는 게 어떨까요? 아 기쁨이 넘쳐서 너무너무 소화도 잘 되고 밥 먹는 게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띠리릭 하고 왔는데 귀하의 취직이 불합격입니다라고 문자가 오면 그 순간 밥숟가락 들 힘도 빠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이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생각이 마음 속에 틀림없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능순능란하게 아주 익숙하게 되는 것을 회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명이 첫 번째 개명이에요. 첫 번째 개명이 뭘까요? 추레극기 20장 추레극기 20장 3절을 보시면 추레극기 20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이 다른 신들을 우리가 안 섬겼다고 생각이 되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혜의 목소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에 순정하는 것은 현세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고 이 세상 신, 사단도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두 신,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성신인 거예요. 그래서 두 신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무의식 중에 받아들였던 것들이 대부분이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니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킬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들에게 속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말장애 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빙글빙글빙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잡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잡념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회계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통제시킬 때 우리들 마음에 뭐가 이르러 온다고요? 평감과 기쁨과 사랑이 이르러 오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냐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파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악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악습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며 경제적인 축복도 아울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회개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천국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도 역시 나가서 회개하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뭐하라는 얘기일까요? 이것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들은 사람을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미워하니까 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미워하는 생각, 질투, 후회, 죄책감, 분노, 이기심, 열등감, 외로움 이러한 것이 극도로 차오르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어요. 정신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이럴 때 정신의 문제가 생기고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부분이 유방이면 유방암이 될 수 있고 위가 약하면 위암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에 생기는 질병의 90% 이상이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화 안 낼 거야 하고 아무리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화내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지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를 안 내고 싶다든지 도박을 안 내고 싶다든지 담배를 끊고 싶다든지 알콜을 끊고 싶다든지 수다스러운 말수를 줄이고 싶다든지 이럴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생각이 들어올 때 일찌감치 이것을 꺼버려야지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려서 시간이 5분, 10분 지나면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기회와 동기가 부여되면 그것을 언행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 속에 음욕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아주 즉시 차단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머릿속에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내 마음의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면 결국은 그것이 기회가 주어지면 입 밖으로 불만 불평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무슨 시를 뿌렸는가 즉 내가 어떤 생각을 지속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행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는 아주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회개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회개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러한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4절부터 쭉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끝까지 참아주고 많이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성경에서는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리고 또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 사랑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들에게서 재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온유하세요. 이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친절한 게 아니고 아주 냉담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요. 그리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마음속에 시기심과 투기심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이 됐든 이웃간이 됐든 가족, 친척, 친구 누구에게도 내 마음속에 투기심, 시기심, 질투심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앉히지 않으면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특별히 이렇게 상대방이 부적절한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맺게 되면 배우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아유 남자는 다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용서해 뭐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실수를 했다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앞으로 잘할게 나 용서해줘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그 용서를 해야 할 입장에 있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지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미운 생각이 들어올 때 온갖 좋지 않은 상상과 공상이 되면서 마음이 아주 힘들어질 때 그럴 때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아주 굳은 결심을 하시는 것 이 결심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내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옆구리를 꾹꾹꾹 찔릴 때 반응을 합니까? 무반응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질투 시기심의 생각을 집어넣어도 거기에 무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질투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을 질투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사단은 사단은 자기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은 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는지 사단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무슨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지를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 사단이 홍길동이 마음에 질투심을 집어넣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주입시키세요. 그래서 한쪽 마음으로 홍길동이 마음에 질투심이 막 부글부글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아 내가 질투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생각이 자기가 그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인 것이에요. 이것을 지혜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악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 생각 속으로 이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올 때 내가 질투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그 순간 단호하고 확실한 결심을 내리는 것을 내가 질투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투에 대해서 무반응을 나타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이 딱 쓴 것을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질투에 대해서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 홍길동이가 질투에 대해서 죽었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길동이 마음에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훅 하고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았다. 회개했다. 성화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국은 누가 결정을 할까요?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지혜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싹 들어올 때 내가 회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제가 이 투기심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 투기심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극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치료되지 않고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을 즉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수치스러워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제가 말을 해보지 못했어요. 제 남편이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7,80%가 여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투심이 슬금슬금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투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질투해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상상과 공상이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슬금슬금 슬금슬금 지옥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것을 안 그런 쫙 내색을 안 하면 저는 남편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그런 척 질투 안 하는 척 이렇게 하고는 엉뚱한 걸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질투하는 것은 천성이 천박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너무너무 참담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서 그러한 말을 듣고 정말 질투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질투심이 질투가 되는 거예요. 질투 안 하고 질투 안 하고 싶어 질투가 돼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질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제가 많이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힘을 소유한다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회개가 뭔지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질투심이 부글부글부글 할 때 내가 이제 질투 안 하겠다. 그리고 마음의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 질투하고 앉았어요. 온갖 상상 공상 미음 증오가 부글부글부글부글 아 질투 안 할 거야 또 하나님 질투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 또 질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 도대체 왜 안 될까요? 이 질투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주 타고난 수다쟁이고 타고난 말쟁이에요. 그래서 아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다음부터 화를 내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다음부터 말하지마 이렇게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데 요번 한 번만 말해 요번 한 번만 그래서 요번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한 것이 50년 60년 동안 된 거예요. 아 질투하면 안 되는데 질투하면 안 돼 딱 터져나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지옥인 거예요. 저는 무엇을 하지 못한 사람이냐면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는 내가 질투하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질투심이 부글부글글할 때 두 눈을 딱 감고 하나님만 부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다 비 맞겠죠?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맞는 데는 안 맞지 않겠어요? 질투라고 하는 생각이 쏘나기처럼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산을 피고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고 계속 계속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제 마음에 아주 딱 결심을 저의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을 때 그때 하늘의 능력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가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아 그랬더니 그 생각에서 딱 해방이 되자마자 그 세 가지의 상급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사랑이 제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굉장하든지 여기가 뭐가 될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여기가 천국이 된 거예요. 그 천국이 확 결심이 처음하게 되면서 놀랍게 제 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이 싹 나갔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아울러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라고 하는 걸 나중에 성경책을 보면서 또 영감의 글을 보면서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더라고요. 식욕 정욕 언어 도박 알코올 인터넷 중독 잡념 중독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면 되냐면 맨 처음에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어떤 분이 한 번만 건드렸을 때 화를 폭발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그러게요?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다섯 번을 건드려서 화를 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열 번을 건드려서 화를 내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한 번 건드려서 화를 내는 사람이나 다섯 번을 건드려서 화를 내는 사람이나 열 번을 건드려서 화를 내는 사람이나 이 품성 가지고는 하늘에를 못 가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 봤자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가? 한 번 한 번 건드릴 때 화나는 사람은 그 한 번 건드릴 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아주 처음부터 죽어 넘어져야지 돼. 아주 곱게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제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결심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내가 못했지?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해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집에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내가 예수님 예수님하고 골뱅번 불러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지금 걸려 넘어졌는지 한 번 이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 건드리고도 예수님 부르고 두 번도 예수님 부르고 세 번도 예수님 불렀어요. 여기서도 예수님 불렀어요. 이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다섯 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최고로 하나님을 결심하고 불러야 될 때는 어디일까요? 다섯 번째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정점에서 폭발하잖아요. 여기에서 마음에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이 사람의 정점은 다섯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섯 번째 그 생각을 치고 들어올 때 그때도 다섯 번째에서 죽은 사람은 여섯 번 일곱 번 쳐도 폭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에서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세요. 얘는 틀림없이 다섯 번만 건드리면 화를 내는 아인데 다섯 번에서 끔찍을 안 하면 사단도 사단도 나를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김종숙이는 다섯 번만 건드리면 틀림없이 화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를 다섯 번째 탁탁탁 하고 쳤어요. 그런데 제가 끔찍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봤지 너 다섯 번 했는데 안 움직이잖아.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김종숙이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게 말진이라 한 나를 선택했어. 비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천국의 분위기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쫙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가 화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문을 이 방에 문을 닫고 있으면 이 방 안은 캄캄해요. 그런데 저 방문을 조금 열면 조금 연 것만큼 이 바깥에 있는 빛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만큼은 화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우리 문 마음 바깥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빛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문을 조금만 열어도 내 마음에 뭐가 비춰질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많이 내가 많이 죽고 많이 선택하면 하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고 또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제 마음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캄캄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방이라고도 말을 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방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열면 이 바깥에 빛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환해져요. 그런데 도로 방문을 꽝 닫으면 이 방이 다시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쪽을 향해서 열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은 밖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의 빛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샥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선택할 때 이 마음문을 열은 걸로 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고 있다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마음문을 하나님께로 열고 있어도 생각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두 생각은. 그래서 아 술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술을 끊고 있는데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아휴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술을 많이 마시자는 게 아니야. 그냥 술병 뚜껑을 열어서 그냥 냄새만 이렇게 맡아봐. 이렇게 그냥 냄새만 맡아봐. 이럴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향해서 열었던 마음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한쪽 마음으로는 성령의 음성은 술 냄새 맡다가 마시게 돼. 술 냄새 맡으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지혜자의 목소리거든요. 한쪽 마음으로는 아이 안 먹어. 그냥 냄새만 그것도 5분 10분 냄새 맡아라는 게 아니야. 저로 그냥 이렇게만 해보기만 해.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 선택을 그래 내가 냄새만 맡자 하고 선택을 이쪽으로 딱 하는 순간 내가 하늘을 향했던 창문을 딱 닫은 게 돼버려요. 닫으면 즉시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그게 어디 그 생각을 하나님 쪽이 아닌 쪽을 선택하는 순간 내 마음 문이 닫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순식간에 사라질까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빛이 없어요.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사람 마음속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은 다른 말로는 사랑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참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참사랑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인데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면 그분의 참사랑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만 내가 참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것을 닫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두움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주병 뚜껑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냄새를 하고 맡아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렇지 마시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뚜껑에다가 조금만 따라가지고 그냥 한 모금을 이렇게 맛만 봐 이렇게 이 뚜껑이 얼마나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 뚜껑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한 모금만 이렇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방울이라도 입안에 떨어지면 틀림없이 술을 마시게 돼. 그러니까 빨리 뚜껑을 닫아서 버려라. 그 술병을 버려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 뚜껑을 이왕 열었으니까 그냥 한 모금만 마셔.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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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문을 닫고 어둠 쪽을 향해서 문을 열게 되면 그때부터 죄짓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뭐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의 처음 싸움을 시초 때 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백발백 죽 넘어가는 것이예요. 이미 뚜껑을 열어봤기 때문에 죄짓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따라서 입에다 넣는 순간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아 오늘은 이왕지사 먹은 거 이 한 병을 다 마시고 내일부터 술을 끊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쪽 마음으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빨리 빨리 뚜껑을 잠가 이렇게 두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예요. 근데 시초에 최초의 그 생각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짓는 길로 가는 길이 아주 미끄러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거예요. 미끈미끈한 길에 가서 넘어지면 어때요? 한순간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이왕지사 맛본 술 암 한 병 다 마시자 이래가지고 그 병째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이고 이제 한 병 마셨으니까 됐다. 그만 마셔라. 이럴까요? 아 오늘은 저기 있는 병 다 마시고 내일부터 아주 저거 다 없애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만한 양품을 갖다 놓고는 그 소주병 열병을 다 부어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벌컥벌컥 다 마셔요. 그래서 열병을 안주도 없이 이걸 다 마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제가 경험한 것 같이 이야기하죠. 이건 제가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 열병을 양품을 갖다 놓고 뻘컥뻘컥 다 마시고 나서 허벅지를 막 주물련대요. 그리고 거기에다 내가 코를 이렇게 대면 이게 벌써 피부 바깥으로 냄새가 나온대요. 이 몸에 벌써 흡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술을 잔뜩 마시고 침대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입으로 막 푸푸하니까 말콜 냄새가 나오고 몸에서 발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잠잤던 부인이 그것 때문에 취했어. 그래가지고 밤에 화장실 간다고 벌떡 일어났는데 술기운에 담배 간접 흡연 흡연 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인이 그 술기운에 냄새에 취해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취해가지고 비뚤비뚤 하다가 벽을 들이받아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여기 V자로 이렇게 꼬맨 흉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못 끊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명색이 뭐냐 이분이 장로예요. 명색이 장로. 교회로는 20년을 넘게 다녀왔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못된 짓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끊으려고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맨 처음에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집을 하나를 태우려면 성냥개비 그 불씨가 탁 켜지잖아요. 이 성냥개비에다가 불씨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이걸 태우지 성냥개비 하나만 갖고 있을 즉에 불씨를 안 갖고 있으면 이 성냥개비가 어떻게 될까요? 꺼지고 말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성냥개비가 불에 탁 켜졌을 때 불쏘시개가 뭐냐면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을 불쏘시개를 넣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내 마음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죄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최초의 생각이 탁 떨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초전박살 해야지 돼요. 훅하고 불을 꺼야지 돼요. 이 훅하고 불을 꺼는 것을 결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 이 생각 안 하겠다.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찾으실까요? 없으니까 찾으실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런데 신령과 진정 이 신령은 성령 하나님과 사람이 딱 하나가 되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과 성령으로 침내 주시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학습을 절대로 못 고쳐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족들만 알았던 그 비밀스러운 그 장노님이 무지무지 고생을 하면서 그 술을 끊었어요. 초전박사 적이 들어오기 전에 아예 나가서 쳐부수는 것 그래서 적극적인 방어는 다른 말로는 적극적인 뭐라 그래요? 공격이라 그래요. 적극적인 방어는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지 돼요. 이 적극적인 방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찬미도 부르고 기억절도 암정하고 기도도 하고 육체적인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성경절을 암정하고 이것이 적극적인 뭐라고요? 공격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고칠 악습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 휘발유가 묻어있어요. 내 몸에 그러면 이 불기운이 있는 근방에 가서 얼씬 얼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 붙죠. 우리들 몸에 각자 본인들이 아는 휘발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여자만 보면 그냥 정신이 없어 하는 그 여성 휘발유가 있는 분이 있고 나는 술만 보면 그냥 밀밭에 가서도 취하는 그 휘발유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화또 비스무리 한 것만 봐도 도박이 하고 싶은 그 휘발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아시겠죠? 그런 근방에 진도 하지 않아야지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는 머릿속에 잡념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입에서 횡설수설 말이 많이 나온다. 이럴 때는 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계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승리의 열매를 맺는 것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 병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회계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요. 그럴 때 그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거기 아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야지 돼요. 도중에 그만둬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내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될 때 이 땅에서도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음이 지옥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일 수 있어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만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게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헤매이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배웠으니 이것을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해보는 저희가 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질병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